이게 펑크? 펑크? 펑크 스타일 펑크 스타일 펑크 스타일 봐봐 펑크 스타일을 좋아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여기 레터링을 추천해주세요 여기 레터링을 추천해주세요 제가 레터링을 추천해주세요 제 비디오를... 아... 근데 저는 울어요 제가 프로세스 볼까요? 네 보니든가 볼까요? 네 나도 볼까요? 봐봐 타투 할건데 그 찍어야겠네 너가... 네 그 프로세스 타투하는거 찍어야겠다 나도 가서 샵 같이 가가지고 그럼 내가 따라와가지고 옆에서 찍어야겠다 아니 손목에... 무슨 남자가 무슨 손목에 다투래 타투는 다투래 타투는 다투라는 게 남자는 저는요 나한테는요 레터링 여기가 좀 레터링 네 여긴 그가 좀 더 페미닌 근데... 아... 이 남자 스타일은 아... 저는요 여러분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녁먹어야지, 먹어야지, 근처가서 저녁먹어야지, 저녁먹어야지 저녁먹어야지 시야스토 시야스토 맛을 보죠 시야스토 세울방관용? 세울방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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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선선 순대국밥이 있고 이자카야 가서 좀 근성한거 시키고 간단한 사케 아니, 나 근데 내가 별로 순대국밥의 스타일을 안좋아해서 내가 순대국밥은 회사 사람들이랑 점심 먹을 때 아니, 순대국밥은 진심이에요 진심 점심때 질리게 먹는데 회사에서 징그럽다 순대국이 징그러워 내가 선택하도록 할게요 저는 2개의 선택 일본식 음식 비어 비어 소프트 소프트 한국 음식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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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ly 소프트 요리 요리 여러분도 소드 여러분 소프트 아, 일본어! 일본이 잘하지? 근데 문제는 내가 술이 약해 The problem is I'm weak at alcohol 괜찮아 But strong enough to protect you So don't worry about it Yeah, I really like kimono Oh Yeah, yeah Actually, I really want to If I go to Japan, I want to buy yukata Because kimono is so many layers and so expensive So a yukata would be super nice Yukata is for bath? No, it's like... Sleep? No, it's like a summer version It's like not as many layers It's more thin And it's like you wear it on like summer festivals You wear yukata It's pretty, it's pretty Did you drink last night? In the past few days, yeah Friends that I don't see that often So... So... Sulbang, sulbang Sulbang, sulbang Yeah, I will show you what I learned in Korea How to open the soju I will show you How? So what I do So I start to rotate slowly Like this? Like this? Yes, yes Like this? Hurricane Oh, right, right Like this? Ah... It's good It's good It's good Like this It's good It's good And then What? You have to hide the label Like this Should I take? Like this? You have to hide the label You have to hide the label You have to hide the label I have to hide the label And then And then You know it? The game? For the... For the... I think I'm better to do the label 더 잘하는 것 같아. 제가 사실 술을 몰라요. 술을, 나는 술이 약해. 술 잘 모르고. 지금 내가 주도를 배우고 있어.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는 그 숫자의 숫자의 숫자에 따라서 두개가 필요하지만, 이제는 그 숫자의 숫자에 따라서 그 숫자의 숫자에 따라서 그 숫자의 숫자에 따라서 아, 너무 멋있죠? 잠깐만. 네, it's always between 0-50mg. 아, 그러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은, 그 숫자의 숫자의 숫자에 따라서 그 숫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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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에 따라서 아... 다른게임? if someone this away, he asks, his wish to other people. 아, 정말 알았어요. 그래서, 오, 핫파드 아, 됐다 이게 뭐든지 나보다 잘해 술자리에서 라벨을 가려야 하는데, 술자릴 때 라벨을 가리고 라벨을 잘 모르겠지 네, 네 네, 그리고 showed me the matter 70% you didn't know about 라벨 they didn't know? maybe you learn so high-class manners I think it's just like the old-fashioned way or high-class or noble way no, I don't think so I think it's just like old style these days people don't really do it spicy, no? 영 letters 한국어 Ors 어깨쉐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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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어깨쉐게드 어깨 야 그게 짧은 모습 영태포로 음 야 너무 야 아깬 너무 친절 어깨 어깨 한국어로는 아기, 아기 아, 아기! 하지만 한국어로 짧은 버전 아, 장어 왜? 장어 왜? 장어 먹으라고? 나 좀 먹고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는 없지? 그냥 먹자 아기 건배 건배 지금 벌써 배가 뜨거워진다 벌써 배가 뜨거워 안좋아 안좋아 빨리 가상돼 저는 지속해봅시다. 걱정하지 않으세요. 내 입은 지금 뜨거운 거고 아쿠에이도 뭐? 아쿠에이도? 아쿠에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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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것 같아요 아쿠에이도 모르는게 모르겠어요 그 모공어 말고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 중에서 내가 본 사람 중에서 진짜 영어를 되게 잘해요 이 영어가 약간 그 단순한 단어들 나열하는게 아니고 되게 그 복잡한 문장을 자연스럽게 말하는게 깜짝 놀라요 깜짝 이게 영어권 사람 말고 이렇게 영어 잘하는거 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 영어 문장 만드는게 약간 감탈의 감탄 내가 와 이건 외국어로 공부해서 이렇게 잘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 똑똑하다 진짜 똑똑하다 너무 좋게 잘 아는 걸 알지 애들이 아기?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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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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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어 내 한국 코미디언이 제일 좋아 신동엽 신동엽 좋아 신동엽 팬이래 왜지? 왜? 왜냐면 정말 웃음 정말 웃음 신동엽 좋아 신동엽 좋아 정말 좋아 신동엽 자신을 갖고 다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신동엽 좋아 신동엽 좋아 신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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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왜 남아있는거 다같이니? 왜 남아있는거지? 뭐지? 약이토리 뭐? 약이토리? 오지가 약이토리야 약이토리 맞나? 약이토리 맛있어 맛있어 채우고싶다 채우고싶다 I wanna get drunken I think few more shots and you are drunk ε 2 2 1 3 2 2 2